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부탁드려요! 오늘 영상을 만나요! 소시지 치즈 맛은 매콤한 맛 치즈가 너무 맛있엉 아삭 초콜릿은 달콤하고 맛있네요 초콜릿은 이거ms 이거ms,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더 커요 초콜릿을 잘 먹으니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맵네요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해산물 갑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었어요 점점 바삭한게 조금 이상 킁킁 되 rozum 너무 맛있어 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묘한 상태로 먹으면 너무 좋아요 참깨! 너무 맛있어.. 참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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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감자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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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마요네즈입니다 면은 너무 치킨이에요 혹시 면이도 많이 먹지만 면이 더 이상해요 면이 더 짭조름하고 면이 더 짭조름해요 면이 더 짭조름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히힛 벨기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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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